안녕하세요. HAB 대차거래를 보면은 최근에 대량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 6일부터 해가지고 40만주, 30만주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가했던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많이 증가하면은 여기 10월 30일에 17만주, 11월 5일에 17만주 이렇게 증가한 것도 빼고는 대부분 다 대차가 감소해 왔습니다. 계속 파란색 보이죠? 특히 12월 11일에는 40만주 감소, 10만주, 14만주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전에 보지 못했던 40만주, 30만주 대차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대차장고가 대량 증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차가 증가하면은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대차를 한 다음에 공매도를 치는 거니까요. 그런데 공매도 금지 해제일이 언제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개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검토를 할 텐데요. 11월 12일에 나왔었던 뉴스 기사입니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건데 언제 끝나냐? 종료되는 3월 15일, 2021년 3월 15일에 종료가 된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바뀌어서 좀 바뀐 게 있나 보면은 2021년 1월 7일에 또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 공매도를 영구적으로 금지하자는 청원도 올라오고 있죠. 가끔씩. 그래서 그런 여론에도 금지 연장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3월에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3월 15일에 종료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공매도 금지를 했었던 것은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적인 조치였죠. 그 당시와 비교하면은 지금은 3천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으면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 의견들도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했을 때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이런 반칙 행위가 또 다시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고요. 그래서 공매도 거래금지를 작년에서부터 6개월간 공매도 거래금지한 게 또다시 6개월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2021년 3월 15일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매도 거래금지가 됐었는데 그게 3월 15일까지고요.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공매도 재개가 3월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가 유지가 되고요. 오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3월 16일이면은 여기 화요일이거든요. 3월 16일 화요일 자 그러면은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3월달이니까 지금 1월달이죠. 두 달이 남았습니다. 해제일까지 두 달이 남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두 달이 남았는데 왜 대차 거래는 이렇게 증가했을까 공매도를 치려고 했다면은 지금은 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못 치는데 두 달을 미리 대비하는 것인가 미리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죠. 공매도 거래 재개가 될 때쯤에 대차 가능 수량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모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들을 보는 게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사실 대차장구가 증가했던 것은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20년 8월 16일에도 대차장구가 늘어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일부 종목에서 증가를 했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듯이 대차장구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집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기 때문에 대차를 먼저 한 다음에 매도를 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차를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공매도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주식 차입은 공매도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이듯이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차 주식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흔히 래퍼 거래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채권이라고 써져 있어서 주식이랑 관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선진국에서는 채권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 CD 이런 것들 포함하는 뭐 다양한 증권을 대상으로 래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채권을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이 채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그냥 래퍼 거래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제 협의의 래퍼 거래라고 하고 주식, 채권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은 광의의 래퍼 거래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주권을 대상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래퍼 거래는 앞에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액커리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액커리 래퍼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로 명명하여 거래 대상 증권을 채권에만 국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반된 부분 있죠. 한국에서는 이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는 채권에만 국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 기사에서는 지금 주식 대차 거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매 조건부 채권, 래퍼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본질은 비슷하지만은 이름이 다르게 주식으로 래퍼 거래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2020년 4월에 가져왔던 건데 이때도 공매도 금지였는데 대차 잔고가 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래퍼 거래라고 명명하지는 않지만은 본질은 똑같은 걸 알 수가 있겠죠.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이 대차 시장을 통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이 일같은 움직임의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빌리고 갚지 않는 물량을 뜻하죠. 보통은 대차를 한 다음에 공매도에 활용합니다. 자 그런데 공매도가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차 잔고 증가가 공매도를 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죠. 공매도 금지니까. 자 이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대차 거래는 공매도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조달하는 대주 거래가 오히려 주식 대차 거래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래퍼 거래라고 안 했을 뿐이지 래퍼 거래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이 주식 대차 잔고 증가세는 증권사가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확보가 시급한데 자금 조달이 쉽지 않으니까 대주 거래를 통해서 단기 수급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왜 돈이 필요하느냐 작년에 2019년에 발행했었던 기업 어음 CP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게 적지 않은 규모라고 합니다. 만기 도래하는 CP만 해도 NST 투자증권은 2천억 미래에셋 2천억 신한 2천억 메리츠 2천억 모두 8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것을 자금을 조달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요. 한창 코로나로 위기였을 때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TLS에 대한 추가 증거금 요구 마진콜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이게 시중 자금이 얼어붙으면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이런 유동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뉴스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ABCP도 우리가 봤고 CP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증권사에서 CP를 상환해대고 ELS 마진콜 요구까지 있어가지고 자금 조달이 시급했는데 지금 단기 사체나 CP 발행이 추가로 어려우니까 이 대주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나섰다는 겁니다. 그게 대차장고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것이고요. 증권사에게 자금이 많이 필요했는데 대차장고가 다시 증가하는 것은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활용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웨퍼라는 말을 안 썼지만 그 본질은 비슷하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로 명명해서 채권에만 국한을 하고 있는데요. 말만 래퍼 거래가 아닐 뿐이지 본질적으로 비슷한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사에서 대차장고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HAB의 최근에 대차장고가 증가하는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공매도 재개는 두 달 후인데 두 달 후에 물량을 벌써부터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단기적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증권사 등에서 일종의 래퍼 거래하는 거라고 우리가 판단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